야 대구팀이 밥 먹고 가는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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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대구팀이 전혀 먹고 하는구나 자 갑자기 이리로 옵니다 아이고 예 많이 됐어 자 여기서 주소가 이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구팀이 오늘 뭐 맛있는 거 다 왔는가 잠깐 한 번 씁니다 아이고 예 자 꼭 보세요 뭐 아이고 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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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네 거짓많습니다 네 거짓많습니다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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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o 네 김치 김치뚔 오 너무 나무색깔은 왜 없어요? 나무색깔은 왜 없어요? 밥 먹은 거룩 아니 과거에는 색깔이 없던가요? 칼 났다 이제 이쁘다 이제 이리 오세요 여전히 오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사의 남은 역사의 남은 장면입니다 식사하고 가 있어요. 대부팀 저녁 먹고 왔습니다. 줄 사지만 한 번에 끓이면 됩니다. 반찬은 김치하고 국밥입니다. 털덕 저처럼 소다. 날도 있어? 날도 있어? 식사하십니까? 잘 보고 해라 다단톤이 받을래 국이 받을래 국은 무슨 국인가? 시행이 꽉 부스가 좋지 아아아 한 번에 가있어 대구팀 등산진단 한 번에 가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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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하셨어요? 이거 구미시장이에요? 예예 구미시장 한 번에 유현장 사모님 어디갔어? 구미에요? 구미에요? 아니요 구미는 놓자 요요 이 안에 있었습니다 졸음 이 안에서 cm2 손님 아니요 이 안에서 도가가 이건 아니요 이제 자식이 저리 올라오고 자식이 저리 올라오고 자식이 저리 올라오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식사하고는 어디서 여기 비교해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예 고춧가루 국을 두건데 너무 많이 쳤거든요 모자랍니까? 아니 모자라는게 아니고요 한 줄 속도 안쓰면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어요 좀 다 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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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시 좀 반찬 반찬 안하고 이렇게 또 잡수시면 참 평생 못 잊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저는 다른 걸 많이 먹어요. 밥 안 잤어요? 안 먹어요. 제가 오늘 억하지 않게 턱성을 잡았습니다.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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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 청주팀 청주팀이 초대했어요. 일단 저는 좌두로 저쪽으로 바로 한 번만 그러게 여기를 놔야 돼요. 흐뭇 그건 안 돼 안 돼 한 번에 비까인데 남은 간은 빨리 없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